바로 그 솥 하나, 텐트 하나, 다입니다. 많이 있으면 좀 편리하긴 한데 폼도 나고 근데 펴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중요한 건 떠나기도 힘들고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브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좋다. 아이고, 소심아. 아이고, 소심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심아. 아이고, 소심아. 아이고, 소심아. 똑같다. 맛있다니까. 치즈 맞아요? 응. 치즈? 맛있어. 구워 먹는 치즈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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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먹어봐 이거 토마토가 뜨거워 톡톡톡톡 아기 자식 알았다 땡깡 아직도 regardless 영상은 전통이 없고 소시가 없어서 우유 고추 소시가 없어서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